시노팩스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시노팩스는 2020년 10월 2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2.89% 상승한 5,6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대비 약 26.16%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8월 6일 6,89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19일 1,1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7월 14일 1억 3,103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2월 10일 35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시노팩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96.89%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5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2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3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9월 28일 가장 많은 40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0년 9월 25일 가장 많은 51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9.28%에서 약 5.47%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19년 10월 28일 약 9.61%, 최저 지분율은 2020년 10월 6일 약 5.3%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225억 886만원이며, 2015년 1971억 대비 약 12.8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71억 5,373만으로, 2015년 마이너스 225억 대비 약 175.9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7.71%입니다. 순이익은 약 79억 619만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353억 대비 약 122.37%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55%입니다. 신오펙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52.22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2.28배에 비해 약 2394.93%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8.85배, 코스닥 평균은 11.15배, 전자부품 제조업 평균은 17.02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4.71배이며, 지난 2015년 1.3배에 비해 약 262.37%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39배, 코스닥 평균은 2.39배, 전자부품 제조업 평균은 1.91배입니다. ROA는 5.07%, ROE는 9.02%입니다. 신오펙스의 시가총액은 3,359억 5,80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49위, 코스닥 종목 기준 212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25위입니다. 매출액은 2,225억 88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81위, 코스닥 종목 기준 244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37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71억 5,37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30위, 코스닥 종목 기준 221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28위입니다. 순이익은 79억 61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61위, 코스닥 종목 기준 349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36위입니다. 지난 10년간 신오펙스는 6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7년 3월 9일부터 2018년 2월 27일까지 상승 추세, 2018년 2월 27일부터 2018년 10월 23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10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9월에 15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마이너스 12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후권의 예측 주가 전 integ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